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요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많이 높아졌죠. 의대나 치대와 관련된 학생부 교과전형에 관련돼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의대 5G 합격 방법입니다. 요즘 5G라고 해서 빠른 거, 이런 거 자꾸 광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패러디를 해봤는데요. 5G라는 것 자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전형의 선발 인원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반영 방법, 대학별 전형 방법, 수능 최저격력 기준, 입시 결과 이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의대에 좀 더 빨리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의대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721명, 그리고 종합전형으로 지금 803명, 특기나 논술전형으로 각각 45명, 지금 253명 정도를 선발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을 보시면 교과전형이 14대 1로 그리고 종합전형은 13.8대 1, 그리고 가장 높은 아무래도 논술전형이 132대 1 정도로 평균 경쟁률을 보이면서 표면적인 경쟁률을 봤을 땐 교과전형도 그렇게 경쟁률이 낮지 않네? 라고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합격이 돼서 인원이 조금 더 생기면 합격된 인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과전형의 경쟁률은 7.7대 1 정도, 종합전형은 8대 1 정도로 교과와 종합전형, 종합전형보다는 교과전형으로 실질적인 경쟁률은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교과전형도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적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과전형과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 학생들로 전형이 조금 더 나눠진다고 보실 수 있고 거기에 종합전형 또한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종합전형으로 나눠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진 일반적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8대 1 정도,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5.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서 의대를, 지역에 있는 의대로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합격 확률이 교과전형으로 높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경쟁률은요. 이런 겁니다. 최초에 선발하려고 하는 인원 플러스 추가 합격된 인원을 지원 인원으로 나눴을 때에 어떻게 보면 합격된 학생들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든다 합격되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에 비해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됐을 때에 어떻게 보면 숫자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이 교과전형의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의대 같은 경우는 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 교과로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로 선발했는데 10명을 모집했고요.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은 총 68명 지원자 중에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0명 중에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 2.0 거기에 충원이 2명까지 이루어지다 보니 총 경쟁률은 실질적으로 1.67대 1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인하대 같은 경우는 지금 15명에서 329명 중에 총 65명만 수능 최저를 기준을 맞췄고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의대다 보니 경쟁률이 2.02대 1 정도. 치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치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5명을 선발했는데 최저 기준 충족한 인원이 11명밖에 안 되고요. 충원을 6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족된 총 11명의 학생들은 모두 합격을 해서 경쟁률이 1대 1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저 앞에서 보여드린 실질적인 경쟁률 보다도 수능 최저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의대나 치대의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0학년도의 의대나 치대의 선발 인원을 비교하자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의대는 7명, 치대는 19명 정도의 인원이 감소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학생들의 선발 인원을 나눠서 생각했을 때 의외과는 일반 전형에서 7명이 줄었다라고 나오고요. 치외과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에서만 19명이 줄었다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치외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 인원의 변동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의대 같은 경우도 인원의 작년에 변동은 없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학생 숫자가 자연계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아마 인원의 변동 사항을 얘기 드리면서 크게 수학 가형에 과학 탐구를 하는 학생들이 한 2만 3천여 명 정도 줄어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지금 한 7명 정도 줄은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면 학교별로 주는 인원들과 조금 다르겠죠. 그 인원들 중에 일반 전형으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대학이 전남대학교가 지금 의대가 50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37명으로 총 13명 정도가 인원 줄어들고요. 권양대는 2명 정도 늘고 부산대학교는 지금 15명에서 25명으로 10명 정도 인원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하고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작년에는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다가 올해 다 종합전형으로 변경되면서 아마 선발 인원이 감소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동아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나 그리고 영남대나 권양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권양대는 선발하지 않다가 올해 또 선발하고 있는 전형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다가 전년도보다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학교에 지원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으로 크게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학생부가 안 반영되는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학생부가 반영될 때 전교과로 들어가는 거냐 주요교과인 국영수 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국수형 사과 특히나 이과생인데도 불구하고 사회까지 다 반영을 하는 거냐 과목별로 1학년 때는 국수형 사과 2학년 때는 수형과 이런 식으로 과목을 좀 쪼개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다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년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국수형 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가장 많고요. 대표적으로 국수형 사과를 반영하는 순천형대 그리고 을지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조금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사회까지 잘 맞아야 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하실 때 내 내신 성적이 국수형 과가 더 잘 나오는 건지 국수형 사과가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으로 교과 100% 그리고 비교과를 반영하는 거 아니면 교과의 면접까지 반영하거나 아니면 자소수까지 보는 교과 전형도 있습니다. 제가 일관합산 전형과 단계 전형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일관합산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을 하고 있지만 건양대 지역인재 전형이나 인재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대 입시 결과는 제가 조금 이따 공개해드리겠지만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수능 최저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보다 되게 많이 높은 대학들도 있지만 또 꼭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일관합산 전형은 이런 겁니다. 단계 전형과 달라서 일관합산으로 내신 성적 플러스 수능 최저 기준을 같이 보는 거죠. 간혹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해하신 거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돼서 수능 성적을 다 받아보고 수능 성적 높은 순서대로 뽑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등급만 공개가 되고 등급이 충족됐는지 안 충족됐는지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성적 순서대로 그중에 최저 충족한 학생들이 수능 원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일관합산. 그러다 보니 충원을 많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이 많으면 알수록 그만큼 많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와 반대로 단계 전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1단계로 3배수를 뽑습니다. 2배수를 뽑습니다. 그럼 10명을 모집하는 경우에 2배수는 20명, 3배수는 30명을 뽑아놓고 그 학생들 중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배수를 뽑아놨더니 학생들이 다 최저 못 맞았어. 그러면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조금 팁을 드리면 학교에 확인을 하셔서 등록 인원이 몇 명이었냐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최저 충족하는 학생들이 얼만큼 있었냐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계 전형을 하다 보니 내진 성적 순으로만 먼저 선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진 성적이 일관합산 전형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건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건양대학교는 이 대학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성적을 충족한 학생들 기준으로 1단계를 선발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대학들은 1단계 선발을 수능 최저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 안 하고 성적 순으로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진 성적 순으로 1단계가 발표가 되는 거죠. 건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12월 5일 날 1단계가 발표되어 있게끔 모집 요강이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 1단계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들 기준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내진 성적이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단계 전형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건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전형 방법들 특히나 지금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들은 또 자소서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을 지원하시려면 자소서도 쓰셔야 된다. 올해 경북대학교가 서류를 조금 반영하면서 자소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어차피 수능 최저 기준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자소서의 영향보다는 일단 크게 수능 최저 충족하면서 아까 제가 2호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면 경쟁률 거의 2대 1 안팎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의 영향도 어느 정도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너무 그렇게 자소서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대도 그건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된 대학과 완화된 대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른 대학들은 변한 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의대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변경된 사항들이 되게 적은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가 어느 정도 크게 변동 없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올해 이슈가 됐던 게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원래 최저 기준을 국수영과 중에서 잘 본 곳 세계영역 등급합 4로 상대적으로 되게 낮았던 최저 기준입니다. 세계영역 등급합 4가 낮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의대의 보통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영역 등급합 4는 되게 낮은 쪽에 속하고요. 보통은 세계영역 등급합 5, 세계영역 등급합 6 좀 세지면 세계영역 등급합 1등급 이렇게 아무래도 지금 세계영역 등급합 4보다는 다 높은 전형으로 해서 충족이 돼야지만 합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전북대학교가 갑자기 4개영역 등급합 5로 지역기 인재 전형은 4개영역 등급합 6으로 한 과목을 더 추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 첫 시간에 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최저 기준을 더 높여놨다는 건 그만큼 학생 숫자가 더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내지는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하시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권양대 같은 경우도 최저 기준이 원래 세계영역 등급합 4였다가 세계영역 등급합 3, 지역인재는 세계영역 등급합 4로 한 단계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대 같은 경우나 동화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특히나 조선대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진 건 아닙니다. 과탐 두 과목을 평균으로 반영하다가 올해는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걸로 좀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최저 기준이 높아진 대학들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성적이 좀 작년보다 평균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권양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이후에 1단계 성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되는 친구들보다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만 1단계를 발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성적이 예전에 2018학년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가장 낮게 85% 들어갔던 성적이로 보면 의외과가 2.09. 저희 메가스터디에 들어간 학생들 기준으로 보면 2.3, 2.4 정도 학생들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적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 성적이 너무 낮으면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고 12대 1이던 게 29대 1까지 올라가면서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중요한 점은 수능 최저 기준이 높아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점이겠죠. 그럼 이 성적이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권양대에 지원하셔야 될 목적인 거고요.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거는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저 기준을 당연히 충족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신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원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세계영역 등급합 5였는데 세계영역 등급합 4로 수능 최저 기준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강화된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원래 성적이 평균적으로 1.21 정도의 성적이 형성되던 게 보시는 것처럼 1.39, 특히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47로 더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보다는 지역인재 전형의 성적이 조금 더 낮다는 것은 그냥 인직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 자체가 전국에서 지원하는 것과 그 지역에서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의 성적을 공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성적이 평균적으로 1.02 성적 나왔습니다. 다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셔야 될 게 작년에 16명을 모집했고 지원 인원이 58명인데 면접 응시하면서 수능 최저 충족한 인원이 14명밖에 안 돼요. 1단계 3배수 안에만 들어가면 다 합격인 거죠. 최저만 충족됐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1.02 외에 1단계 3배수를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기 때문에 성적이 높아진 것입니다. 보통 쭉 이렇게 보시면 1.05 원래 의대는 이 정도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위내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평균 성적은 1.21인데요. 최저로 떨어지는 학생의 성적은 1.46 아무래도 지금 편차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 평균 성적이 1.21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성적이 좀 낮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수험생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적들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신 거고요. 보통 보시면 권양대 같은 경우가 내신 성적이 조금 낮은 학교에 속하고 특히 영남대 같은 경우는 단계 전형을 하는데도 왜 낮냐 하면 아무래도 이 단계 전형 면접이 수능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능 전에 면접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보험성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영남대학교에 가서 면접까지 다 보고 합격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쓰다 보니 많이 상위권 학생들이 쓰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성적이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전북대 같은 경우는 1.27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보다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 성적은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씩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에 비해 지금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래 성적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조선대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1.62, 을지대도 1.63, 영남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7, 1.8 좀 심한 경우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올해는 선발하지 않지만 2.2까지 의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전형이다 보니 성적이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대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높은 것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적이 낮은 만큼 내가 감수해야 될 건 수능 성적이 정말로 잘 나왔을 때에 대한 것을 보완하기에는 조금 힘든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면접이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점은 당연히 성적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성적이 낮은 대학일수록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학교가 많다라는 거죠. 수능 성적이 잘 나왔을 때에 대한 선택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꼭 성적이 낮아서 의대는 지원 못해 이렇게 개념을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성적을 보시면서 내 성적하고 비교해 보시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적들은 다 이 학교가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적이 다 산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형대는 국영수사과, 물지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사과 이런 식으로 다섯 과목 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성적을 확인해서 내 성적과 비교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의대, 정말 꿈에 이런 데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기 수월할 수도 있는 게 올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성적, 특히나 기말고사 완료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 다 끝났을 거고 그 결과 토대로 1, 2, 3학년 때 성적 비교해서 앞으로 지원 전략을 짜실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끝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총 3가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잘 동영상 분석하셔서 지원 잘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